구독 꼭 좀 부탁드릴게요 뿌잉뿌잉 시간초는? 시간초? 아 미리 근데 미리 양해를 그 아까 내가 구해놔달라 했는데 양해 구해놨어? 어 구해놨어요 응 구해놨으면 됐어 응 자 응 전화하시면 돼요 잠깐만 내가 다 해? 아 대본은 아니고 이거는 내가 해달라고 어 전화해달라고만 했어요 전화 절대 방송은 안 보신 상태고 준비해야 된다는데 여보세요? 어 장인어른 제가 이제 시작됩니다 어 자 자 퀴즈에요 퀴즈 어 이거 빨리 맞추세요 이거 돈 걸린 거예요 장인어른 어 자 자자 빨리 아 장인어른 안녕하세요 저 남순이라고 합니다 네 반가워요 아 안녕하세요 아 유분 좋다 유분 너무 막센네 이.. 어 자 장인어른 자 집중하세요 어 장인어른 이거 천만원 거예요 천만원 어 어떤 걸 하라고 자 일단 제가 묻는 말이에요 제가 퀴즈를 낼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답을 말하시면 됩니다 어 천만원입니다 천만원 천만원 자 자 뭐야 어 이제 여기 하나씩 설명을 하면 돼 어 어 자 자 들어갑니다 밖으로 나오고 자 들어갑니다 뭐 얘기를 해 아 정신이 정신사는 에디션입니다 자 갑니다 자 갑니다 자 그 내가 맨날 이제 붓던 거 간장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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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뭐야 내 인생 내 인생이 뭐예요 내 와이프 그 그 뭐야 내 내 내 그 여편네 이름 아니 그 외질 아니 그니까 외질인데 내 유행어 내 인생 지청다리 나를 까고 하는 거 먹자 아니 먹자 말고 니 인생 니 인생 내 와이프 뭐뭐 있잖아요 그 너 응 니 배트그라운드 에? 아니 배트그라운드 말고 아니 그거 말고 그니까 내 내 마누라 이제 있잖아요 그 왜 지청다들이 맨날 나한테 하는 거 니 니 마누라 뭐 뭐 그 있잖아 요거 김치 아니 아니 김치 말고 아니 배트맞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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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내가 맨날 방송에서 하면서 욕먹는 거 배드리 아니 아니 배드리 말 아니 아니 그 뭐야 내가 방송에서 이 게임을 해가지고 이 게임을 해가지고 욕먹잖아요 빨리 빨리 배드리 아니 말씀을 안 내가 맨날 이 게임을 해가지고 맨날 욕먹자 아까봐 어 배트맞어 정답 자 빨발 어 방불하시면 안 됩니다 아 방불하면 안 돼요 방불하면 안 돼요 그 뭐야 내 펜 내 펜을 뭐라 그래요 펜? 아 내 펜을 뭐라 그래요 내 펜 내 펜 뭐 곰빵 가축돌 오케이 곰빵 빼세요 가축 오케이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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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오케이 내가 이거 낳으려고 그랬어요 변지 다음으로 낳으려고 그랬어요 어 정답 정답 오케이 어 방불하시는 거 같은데요 어 어 어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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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잘못 넘겼어 뭐 뭐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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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오케이 이걸로 해 가 이걸로 해 어 잘못만 넣는다만 여기 이거 띄울게 안 한 것만 말해 일단 잠깐만 그럼 내가 맨날 맨날 이게 토악제라고 하는 거 맨날 이게 토악제라고 하는 거 이거 하는 거 뭐꼬 하는 거 뭐꼬 뭐꼬 뱉는 거 오바이트 아니 아니 그 이차 용어로 있잖아요 시청자들이 맨날 말하는 거 내가 목토하는 거 목토쇼 오케이 그럼 내가 곧 가야돼요 기분 X같아요 이거 이거 뭐예요 교도소 아니 교도소 아니 그 이차 내가 이제 앞날 내 앞날 이제 가야되는 거 아 군대 아 군대 군대 그 다음에 내 응대기 팝콘 시절 그 자세 무슨 자세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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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 30초 더 줬었어요 아 재밌었는데 아니 아니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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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 말씀만 드릴 게 있는데요 예 예 그 우리 사위 예준이 예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이렇게 좀 여쭤보고 싶어서 한 말씀 해 줄 수 있나요 착해 아 그냥 착하다 또 물어보고 싶은 거 예 그 그 그 군대가 이제 곧 갈 건데 어 가기 전에 강월랜드에 대해서 한 말씀 해 주셔야 되겠어요 쓰레기 새끼야 쓰레기 새끼 아 그렇게 그러면 어떡해 아니 아니 아빠도 BJ 하고 나가지고 웃긴 걸 알아 그거 맞아 그거 맞아 진짜 아빠가 웃긴 걸 알아 그거 맞아 자 이게 막상 하니까 재밌잖아 얘들아 재밌어요 잘 준비되겠네 이게 여기서 이제 그래도 영상편지 한 번 하셔야죠 네 장인어른 장인어른께 하 불쌍한 부분 좀 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야 뭐가 요즘 오빠보다 드립 잘하잖아 형들은 제가 다운 랜드로 몇 억을 꼴았는데 이제는 좀 이제 제 와이프한테 좀 잘해주고 예 앞으로 좀 가장으로서 정말 열심히 살겠습니다 예 앞으로 열심히 살겠습니다 장인어른 예 장군님 방송 출연 안 됩니까 예 방송 출연 맨날 안 된다 그러시는데 지금 방송 보고 있는 거 압니다 한 번은 좀 이제 군대 가는 저를 위해서 오마한 딸이 한 번 찍게 해주십시오 장군님 방송 출연 좀 생각 좀 고사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너무 감사드리고 예 앞으로는 열심히 가정으로서 예 도박 같은 거 안 하고 좀 열심히 살도록 하겠습니다 제너른 고맙습니다 오케이 자 시애도 시애도 마지막으로 아버지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이제 아빠한테 응 와 일루와 아빠 그동안 내가 아빠 용돈 안 준 거 아니야 오빠가 들고 간 거야 그래서 아빠가 가끔 왜 돈 안 모으냐 그랬었지 오늘 방송 보고 아빠가 알았으면 좋겠어 잘 익서 아 튜 군대 확인 아득 일루와 claimed 어디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